여수 밤바다 어 잠깐만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세상에 탐구 알 수 없는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내게 들려주고 맨날 써먹으려고요 손 왜 드셨어요? 장범준의 제한사 장범준의 제한사 장범준의 제한사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안녕하세요 오디션 반 18대 100 선후라고 합니다 여수 밤바다 오오오오 명에 담긴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어... 어... 네... 본인이 어... 이렇게 못살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무대에 손을 들고 어... 제가 지금 어... 모노케일이 17년 만에 처음이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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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